네 반갑습니다. 자 미리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11월 드디어 9일 토요일이죠. 경술일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칠판이 맞겠죠. 드디어 오늘부터 칠판 세팅을 끝냈고요. 저희는 이제 경술일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건데 의뢰월로 지난 지 이튿날입니다. 수렐에 대해서 저희가 한 달 동안 지냈고 이제 어제 새벽부터죠. 새벽부터 의뢰월로 바뀌었는데 기해년의 의뢰월이에요. 그래서 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임수가 강한 달인데 해라는 것은 하고 넘어가겠죠. 모토가 7일 그리고 감목이 또 7일 갑이에요. 그리고 임수가 지금 이거 14일이니까 남은 게 16일이 있겠죠. 이 순서대로 의뢰월은 흘러갑니다. 이미 임수에 영향이 세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고요. 현재는 저희는 이 무토의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무토가 약하기 때문에 지난 갑수로울 때 힘드셨던 분들은 조금 안심하셔도 되세요. 이 세력이 점점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특히 화일간 분들 중에서 이 센 것은 병화분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실 텐데 정화분들은 그나마 좀 나아요. 정화분들은 의뢰월에 큰 변화를 겪고 계시고 부정적인 변화보다는 긍정적인 변화들을 맞으시게 될 게 거의 확실한데 왜냐하면 음간이고 병화 같은 경우는 양간입니다. 그런데 양간이 받는 영향이 더 커요. 그래서 병화분들 중에서 운이 좀 지금 많이 저조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일이 안 풀린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병화분들 중에서 잘 풀리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 일관비 피드백을 받을 때 개인 운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염두해 두시고 운세는 맹신하지 마시고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육신을 지금 적지 않았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경금 입장에서 동그라미를 잘 그려놨어요. 이거를 반드시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제 운세 영상 보실 때 이해를 돕게 할 링크 두 개를 꼭 보시고 오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현재 청관은 오늘의 경금이 뜬 날이기 때문에 경금 입장에서 이제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보시면 목이 의뢰 이제 의뢰월이니까 을목은 정제가 되죠. 그리고 기토 같은 경우에는 정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해수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다 식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술토는 뭐가 되겠습니까? 편인이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하루의 운세를 푸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은 미리 적지 않고 이렇게 쭉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경금이 오늘 뜬 날이라고 그랬어요. 네. 칠판 바꾼 기념으로 지금 좀 앞에 설명을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한번 봐주세요. 일단 그러면 경금 입장에서 보면 해여 술이란 말이죠. 물론 이 기둥별로도 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하루의 운세를 보는 거기 때문에 술이라는 것은 가을이고요. 그리고 신유술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은 쇠지 위에 놓인 경금의 입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해라는 것은 해자축이라고 하는 겨울의 가장 첫 글자거든요. 근데 해라는 것은 경금 입장에서 병지가 됩니다. 칸이 좀 모자라서 이렇게 밑에다가 쓸게요. 그래서 오늘의 에너지를 이렇게 제가 빨간색으로 경금 입장에서 적었어요. 병지, 병지, 쇠지 이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제가 병지 위에 놓인 거고 정인이 병지 위에 놓인 거고 본인은 그냥 쇠지 위에 올라가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봐요. 더 잘 푸시는 분도 계시겠죠. 일관별 운세인 것을 다시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경은 좋지 않은데 그래도 본인을 향한 에너지의 도움들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감목 분들부터 시작을 할게요. 갑인이라든가 갑자라든가 갑신일주 같은 감목일관분들의 오늘 하루 경술일에 대한 운입니다. 평관이 들어왔습니다. 평관이죠. 평관이 양지에 앉은 날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계획들을 세우게 되는 날인데요. 특히 오늘은 감목일관분들 중에서 새로운 집을 알아보시러 여기저기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사를 하기 위해서 집을 보려고 여기저기 막 멀리 다니시거나 이직을 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이력서 작성을 본격적으로 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그리고 결혼하신 여성분들 특히 재방송 많이 보시죠. 본인이 아닌 남편분이 현재 새로운 이동운에 들어있거나 아니면 이사를 혹은 이력서 작성을 이런 운에 놓을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입해서 상황을 가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의 운이기 때문에 전체에 비해서는 약해요. 자 이제 을목을 볼까요? 이게 휘어져 있는 글자가 을이고요. 을목분들에게는 정관이 임묘지에 앉은 날이 되거든요. 그 말은 뜻은 오늘 하루는 굉장히 본인이 좀 많이 게을러질 수가 있어요. 특히 미리 잡았던 약속들 몇 달 전부터 혹은 몇 주 전부터 이미 선약을 하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약속들 자체를 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혹은 이제 미루시거나 주말에 또 일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주말에 일하시는 분들은 또 어떤 일들이 있냐면 오늘 주변 직원들한테 오늘따라 왜 그래? 안 하던 일 안 하던 실수를 하시네요. 이러면서 성실하지 못한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좀 많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을목분들 오늘 좀 의기소침해지시고 좀 짜증도 많이 나시고 그냥 상황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을목분들은 오늘은 좀 마음을 많이 다잡으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잡으셔야 하는 자 이제 화일관 넘어가 볼게요. 병화입니다. 병화일관 분들은 편제가 임묘지에 앉은 날인데요. 재성이 들어왔죠. 금이 들어왔으니까 재성이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음량이 같으니까 편제가 맞는데 편제가 임묘지에 앉은 날이고 오늘 돈이 있어도 거의 돈을 안 쓰시는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돈을 많이 쓰시는 병화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이게 모두가 맞는 건 아닙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장거리를 이동할 계획이 있었던 분들 서울에 계신 분인데 부산이나 어디 멀리 이제 마실라 갈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은 약속을 취소하시고 집에서 하루를 보내시게 될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계속 쉬고 계셨던 분들 아파서 쉬고 계셨다거나 입원을 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집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굉장히 바빠지고 분주해질 수 있는 하루입니다. 오늘 병화분들 바쁘세요. 이제 정화 보겠습니다. 정화분들은요. 정제가 양지에 앉은 날인데 경제활동에서 굉장히 오늘 기쁜 날입니다. 긍정적인 날이라는 거죠. 가계부를 쓰고 또 앞으로 어떻게 돈 벌지 긍정계획 같은 것도 세우시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내가 수입을 올리고 돈을 벌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되는 하루인데요. 결혼을 안 하신 미혼남녀분들은 오늘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있는 게 봄바람이 살랑살랑 들어오는 하루입니다. 집 근처 사람들 눈에 잘 띄는 커피점이라던가 서점 같은 데 가셔가지고요. 나와 마주칠 수 있는 인연과 오늘 뜻밖의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랑을 꿈꾸시는 분들은 정화분들은 서점 혹은 방금 말씀드렸죠? 커피점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데를 꼭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시간에 두 시간에 괜찮아요. 마주칠 수 있는 운이 높습니다. 자 그럼 화일간 이제 끝냈고요. 이제 무토 기토를 해볼까요? 이게 무토예요. 자 무토분들은 최근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오늘은 식신이 인묘지에 앉은 날이 되겠습니다. 식신이 인묘지에 앉았다. 이것은 또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요. 근데 오늘은 인풋은 진짜 많이 들어오는데 아웃풋이 안 됩니다. 집 안에서 쓰레기랑 먼지를 좀 치우셔야 하고요. 그래야 좋은 날이에요. 기회가 온 김에 오늘은 대청소를 하시는 게 좋고 대청소를 하시고 나서 그냥 푹 하고 또 깔아 앉아 계시면 안 되고요. 가까운 노래방 가셔서 막 스트레스 좀 풀시고 아니면 공원이나 낮은 야산 같은 데 가볍게 가셔가지고요. 소리도 좀 깨끗 지르고 속에 쌓여 있던 말들을 모두 좀 뱉어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오늘은 마음속에도 몸속에도 이렇게 쌓이는 찌꺼기들 쌓이지 않게 좀 걷어내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아까 인풋 아웃풋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무터 분들은 오늘 이 인풋들을 다 제거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웃풋이 잘 되고 아웃풋이 잘 돼야 건강해지고 좋은 운도 빈자리에 잘 들어옵니다. 오늘 무조건 몸과 마음을 갱신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만 하지 마시고요. 일을 잘하기 위한 환경 조성도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기토 볼까요? 기토 일과 분들은 상관이 오늘 경검인과 상관이죠. 상관이 양재에 앉은 날인데 현재 취미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또 이제 미래로 해서 내가 푹 빠져있는 일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뭔가 가닥이 잡힙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기토 분들 중에서 최근에 좀 아팠거나 수술을 받으셨다거나 이제 가라앉아 있고 면역력이 떨어지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하루 영양밸런스를 꼭 맞춰주시고 맨발로 집 마당이라던가 아니면 가까운 가벼운 야산 같은 데 가서 잠깐 이제 땅을 좀 밟아보세요. 양말 벗으시고 그리고 건강을 되찾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는 핸드폰, 태블릿, 그리고 컴퓨터 이런 정밀한 기계들 있잖아요. 이런 기계들이 기토분들의 기운을 상당히 많이 뺏어갑니다. 이런 여러 가지 IT 기계들을 좀 멀리하시고 가급적 전자파, 5G 같은 전파가 줄어든 환경에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숙면을 취해주시고 쉬어주세요. 그래야 주변에서 본인을 응원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의 손길이 그제서야 인식이 되고 나를 좋아해주고 밀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기토분들의 시야가 좁아져 있기 때문에 좋은 운이 들어와도 잘 못 알아차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기 안에 갇힐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금일과 넘어가 볼게요. 경금입니다. 경금 읽은 분들은 어떻습니까? 비견이죠. 같은 글자가 들어와서 경술일이 있기 때문에 비견이 쇠지에 앉은 날이고요. 주변에 본인보다 많이 공부하시고 또 힘이 있는 지인분들이 많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열심히 응원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는 날이에요. 오늘 식사 약속 잡히시거나 데이트 하시게 되는 분들 내 상대방 분들이 본인의 조상님하고 같은 기운이 들어왔습니다. 본인에게 흘러들어오는 인연들은 모두 내가 조만간 대접을 제대로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동하나 말 한마디 모두 존중을 담아서 자기 조상님 대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는 특히 집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멀리 나가면 나갈수록 많은 배움들이 들어옵니다. 배울 것이 많다는 거예요. 또 액땜을 낳시게 되는 날이에요. 오늘 또 크게 다칠 수 있는 일들도 비켜갑니다. 도와주는 도움이 들어오는 날이라는 거죠. 이제 신금 볼까요? 신금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겁제가 들어왔죠. 겁제가 관대지에 놓인 날입니다. 주변에 좋지 않은 일들 때문에 본인 뜻하고 상관없이 휘말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 구설수, 대리분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은 웬만하면 감정적으로 시비에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외출이나 약속 같은 것은 가급적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아요. 친구 때문에 아주 심하게 안 좋은 경우는요. 이게 경찰서에도 갈 수 있는 운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수일간입니다. 임수죠. 임수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편인이 관대지에 앉은 날인데요. 이것저것 뭔가 많이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계획성 없게 시간들을 아무렇게나 보내실 수 있기 때문에 하루 말미에 후회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계획성하고 또 별개로 또 어떤 일을 또 말씀드릴 수 있냐면 어머니와 자주 왕리를 하시거나 어머니와 함께 사시는 성인분들은 어머니의 의견을 존중을 해주셔야 돼요. 오늘은 어머니께서 조금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가급적 다투지 마시고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현명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이 있는 분들은 오늘 좀 약속 장소에 나가는 게 부담스럽을 수 있는 날이에요. 부담스럽다는 것은 상대방이 나보다 기가 세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나보다 지위가 높아서 그냥 그 자리가 편하지 않은 거죠. 결혼식이라든가 요즘 많잖아요. 근데 결혼식 가는 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애매한 그런 관계일 수도 있어요. 돈을 쓰기가 좀 그런데 그 사람은 나랑 그렇게 친하지 않은 관계 그런 분도 많으시죠. 사회생활 할 때 그래서 부담이 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약속 장소라든가 경조사에 나가는 경우에 부담감을 안고 외출할 수 있게 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에 대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이죠. 개수분들 보겠습니다. 개수 일관분들은 정인이 쇄지에 앉은 날인데요. 수험생 분들께는 시험일이 아닌 수험생들은 공부가 잘 될 수 있는 날인데요. 오늘 중요한 시험 자격증 시험 무슨 어학능력 시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컨디션 난조가 좀 예상이 돼요.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감기 몸살 장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실력 발휘가 잘 안 되는 날이 될 수 있어서 건강에 특히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또 어떤 일들이 들어왔냐면 학원 등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미래를 위해서 아르바이트 계약을 계약서를 쓰시게 되거나 아니면 부동산에서 집을 계약을 하시게 되는 문서가 오고 가게 될 수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되는 것도 있어요. 중요한 물건 가전제품이라든가 노트북이라든가 본인이 이제 진짜 중요한 물건을 받아야 하는데 그걸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시게 될 때 좀 약간 리스크가 있는 날이거든요. 택배로 주문해야 하는 물품은 가급적 다음 주로 구매를 미루시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오늘 주문했던 물건들이 엉뚱한 주소로 간다거나 아니면 돌아돌아 돌아서 나한테 좀 오래 걸려서 오게 되거나 물건 자체가 불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또 일관별 운세를 진행을 해봤고요. 조만간 또 실시간 방송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4주는 제가 녹화방송으로 바꿔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지원을 받아서 할 예정이고 카페에는 카페 회원분들 먼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공지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주역은 계속 실시간 방송 제가 랜덤으로 또 커뮤니티 탭에 공지 올리고 진행할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 봐주십시오. 모두 모두 응원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말 추우니까 건강관리 잘하시고 또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